카이스트가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해 세계 2위 제약업체인 화이자의 신약 개발을 돕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는 수학을 활용해 신약 효과를 예측하고 개인별 맞춤 투약 조건을 예상하는 화이자의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3년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약의 효과를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예측할 수 있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김 교수의 이론을 임상 3기에 돌입하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해 협력을 제안했고 김 교수는 현재 화이자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제약회사는 약물이 몸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는지를 예측하는 정도에만 수학을 활용해 왔습니다.